자 지금 띠가 저를 처음에 데려온 데는 안방 비치에요 저는 이제 안방 비치 몇번 와봤고 띠랑은 거의 친구니까 그래서 띠가 호이안 전문이거든요 집이 호이안이라 안방 비치 왔는데 자기가 오랜만에 만나서 점심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여길 왔습니다 아 그 호이안에 또 제일 유명한 비치가 안방 비치죠 야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바닷가는 모두 다 아름다워 보이네요 좋네요 안방 비치는 보시면 이렇게 비치 앞쪽에 있는 식당들도 있지만 여기는 좀 가격대가 좀 나가고요 그리고 사실은 안방 비치 쪽에 제가 자주 가는 그 괜찮은 식당들은 저기 저 전동차 저 전기차 저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서 들어가는 그 골목이 있어요 네 그쪽 가면은 저는 괜찮은 데가 꽤 있더라구요 어 여기 뭐 이렇게 해산물 전시도 해 놓고 음 이런 골목으로 다 들어가는구나 혹시 이거 띠 가족들이 하는거 아닌가요 네 이야 뭐 그림은 끝내주네요 자 지금 띠가 알아서 데려온다니까 뭐 믿을만 하겠죠 호이안에서만 40년을 살았데요 가족들도 있고 아 이게 호호택시 기사랑 다니면 이런게 너무 편해요 알아서 진짜 자기네들이 맛집 데려가고 하니까 네 그것도 막 안 알려진 그런 맛집들 있잖아요 뭐 여행객들 단체 여행객들 정말 무지하게 막 많이 오는 그런 데 말고 진짜로 네 이 우리 호호택시 기사가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뭐 이런 데 오죠 야 이렇게 테이블까지도 만들어 주고 진짜 친절하네요 땡큐 띠 야 그림 진짜 좋네요 여기 앉아서 세상에 와 지금 우리가 이런 바다를 쳐다보면서 밥을 먹는 거야 와 자 여기 안방 비치에요 아 진짜 예쁘네요 참 아일랜드 아 저기가 참 아일랜드에요 참섬 아 호이안에서 참섬도 갈 수 있어요 저는 갈 거거든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가서 또 무지하게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저기는 그 대부분 사람들이 호핑 투어로 가요 호핑 투어로 저기 가서 이제 그 왜 물 속에 물안경 끼고 안에 물고기 보고 뭐 이런 것만 하고 끝나고 참섬 자체는 뭐 들어가서 즐기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도 뭐 저 참섬 뭐 그냥 그냥 뭐 그냥 시골이야 뭐 이렇게 얘기 하는데 왜 관광객인 우리들한테는 그런 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보려고요 아 진짜 좋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건물들하고 산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다낭이고요 식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금 우리 띠가 주문해 준 첫 번째 음식인데요 저는 모르니까 띠한테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조개 음식인가봐요 이런거 베트남 사람들 먹는거 많이 봤는데 저는 처음 먹어봐요 네 아 떳라지? 찝찝 아 찝찝 이래요 찝찝이라고 주문하면 되는데 아바우니우? 아... 아바웃? 아바우니우 아 이게 얼만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뭐 가격정보가 또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그쵸? 네 아이티 아 이게 오 양이 꽤 되거든요 이게 지금 팔만동 이래요 와 아 그저 조개만 제가 보기엔 한 250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까먹으면서 받아보면서 네 까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음식 나왔습니다 아 맛있게 먹도록 하죠 땡큐 띠! 베리 굿! 자 또 두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띠가 시켜준 이거 이거 떳라지? 네요 네요 네 이름이 네요 능 이래요 네요 능 아바우니우? 쌤쌤 아 이것도 대충 한 8만동 정도 하구요 4천원 정도 한대요 네 여기 식당이 너무 괜찮은데요 네 너무 괜찮은데요 진짜 가격도 좋고 아 나중에 혹시 호이안 가시면은 네 우리 여기 이 친구 이름이 띠 거든요 네 띠니까는 네 이 친구가 알아서 이거 지금 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 보여주고 여기 식당 레스토랑 코고 하면은 띠가 여기를 딱 데리고 올 거예요 오케이? 커스터머 요 브링 오케이? 네 자 암튼 와 이런 또 바다 음식은 또 바닷가에서 먹어야 또 제 맛이죠 근데 대부분 바닷가 앞에는 진짜 드럽게 비싼데 이 집은 비싼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이 집 음식 진짜 너무 맛있네요 지금 또 시키는 와중에 또 여기 나왔는데 이거 네임?중 네임? governance? 묵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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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 어 오징어를 묵이라고 하나봐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10만동이래요 아 우리나라 돈으로 5천원 인가봐요 이거 어떻게 먹지 유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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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오징어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네? 이거는? 네. 니엉맘하고 새콤달콤소스 섞은거 찍어서 다음에 아, 애플미트인데 애플미트를 먼저 먹고 그리고 오징어 다리를 먼저 먹고 몸통을 먼저 먹어야 되겠죠 응원? 응원 맛있대요. 아, 이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아 똑같네 와 진짜 제가 지금 베트남 와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 역시 이게 나이를 그냥 먹은게 아니에요 그쵸 네 꾸요보다는 어 어 저 주는거에요 지금 이렇게 꾸요보다는 오래 살아서 내 밥을 먹어도 몇천 끼를 더 먹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력자야 음식 경력자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것도 방법도 알고 신기한 것도 이렇게 많이 시켜보죠 뭐 다낭에 오래 계신 분들이 뭐 별로 안 신기하겠지만 관광객 입장에선 진짜 이런거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 전에 맨날 쌀국수만 먹는 것도 한두 번 먹으면 질려요 그러니까 이런데 와서 와 이거 먹는 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너무 맛있겠다 오징어까지 자 신나게 먹고 또 네 번째 음식을 또 시켜줬어요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여기가 이 집에 양이 진짜 많네요 경치도 좋고 이거는 제가 매일마다 밤마다 먹었던 건데 저 많이 먹었다고 했는데 이걸 또 시켜줬네 하긴 뭐 오늘이 띠랑은 전날이니까요 네 이게 미 싸우 하이산이래요 네 미는 면이고 싸우는 뭔지 모르겠고 하이산은 해산이잖아요 해산물 그러니까 해산물 볶음면 이에요 우리나라 라면이랑 비슷한 거 역시 먹고 보도록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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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